오늘 새벽 대전 도심에서 한 3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이 도망친 음주운전자를 견인차 기사가 추격 끝에 붙잡았는데요. 음주운전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차량을 끌고 도주를 이어갔는데 주차장에 숨어있다 결국 검거됐습니다. 안진우 기자입니다. 차량 앞부분이 크게 파손된 걸 발견한 견인차 기사가 조심스럽게 승용차를 뒤따라갑니다. 얼마 가지 않아 승용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춥니다. 잠시 뒤 반대편 차선에서 경찰차가 나타나자 도망가기 시작합니다. 800여 미터를 달리던 승용차는 좁은 골목길로 진입합니다. 뒤따르는 차량이 있는 걸 눈치채지 못한 승용차 운전자는 한 빌라 주차장으로 숨어버립니다. 경찰을 따돌렸다고 착각한 승용차 운전자. 하지만 견인차 기사의 신고로 현장에서 근거됐습니다. 내려서 그 운전자를 잡았고 만취자였어요. 비트 밑을 거리고 내려가지고 막 욕하고 자기가... 빌라 주차장에서 발견된 도주 차량은 앞 타일이 터지고 크게 부서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. 붙잡힌 30대 남성의 혈중 앙콜롱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0.13%였습니다.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운전자를 이끈하고 차량 동선을 역추적해 추가 사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N 뉴스 안재노입니다. 자막 118번